한 곡 올려드립니다. 나훈아님의 붉은 입술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배운 집 자식 맨키로 요 놈 맞춰서 경례 추우니까 다들 이렇게 박수치면서 장갑 안 끼신 분들은 박수 안 치는데 장갑 끼신 분들만 박수치세요 손실이 없잖아 아시고 네 어서 오세요 밤을 새워진 내 맘도 별을 두고 가는데 얼씨구 배 떠난 부득한 해들 검은 연기 만나봐 뺐지 못해 사연 두고 사연 두고 떠난 사람을 이렇게 밤을 세워 울어야 잊지 못할 붉은 입술 이제는 디스코로 갑니다 아시고 어둠 땅만을 어둠 땅만을 어둠 땅만을 헤어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사랑의 노래를 들려줘 잊지 못할 붉은 입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ㅎ 신난다 짜아 짜 짜 짜 짜 박수안치면 대극 rein 안 들어요 데 누가 박수 안 치다 바라 가서 젖꼭지를 다 Gib 수 있다 네, 어떻게 들을만 하셨나요? 그래도 각설이 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나온 각설이라서 콩나물 대가리도 다 볼 줄 알고 그럽니다. 어디 대학교 나왔냐고 물어봐주세요. 어디 대학교 나왔냐면 솔직히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못 나오고 부산에 있는 대학교 나왔는데 부산에 있는 화물연대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한 곡 더 올려봐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로 가느냐? 요즘에 송가인 씨가 불러가지고 또 유명해진 노래 있잖아요. 용두산 에레지라고 그 노래에 처음부터 디스코를 넣어가지고 신나게 한번 올려드립니다. 용두산 에레지 노래 다 아시죠? 네네, 자, 혹시 부산에서 오셨다. 내 고향이 부산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우, 부산. 회장님 부산이셨어요. 아우, 용두산 그 계단도 올라가 보셨겠네요. 네, 194계단 거기. 네, 아우, 참. 자,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 선곡 잘했네, 내가. 우리 회장님한테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용두산 에레지. 차렷 경례. 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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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두사나 영두사나 나만은 변치 말자 한 발 올려 맹세하고 두 발 미련하냐 하던 한 계단 두 계단 일맥포시 사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 어디가고 나만 별로 슬슬이도 그 시절 못 잊혀 아하 못 잊혀본다 잘한다 다같이 잘한다 이쪽도 잘한다 이쪽도 잘한다 영두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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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 영두사나 그리운 영두사나 세월따라 던져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리운 영두사나 두리석 허니기간 일본무시 사계단에 즐거웠던 들어요 그 어디로 가버렸나 잘 있더라 나듯한다 꽃 피던 영두산 아하아하아 영두산 LH 천렷 경례 아휴 참 제가 오늘따라 배움이 가득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솔직히 저번주에 오신 분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시던데 어디서 왔나 보니까 군포에서 오신 분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러고 계시더라구요 혹시 오늘 군포에서 오신 분은 안계시죠? 네 군포에서 오신 분 다행이다 군포에서 오신 분 있으면 큰일날 뻔했네 아 군포에서 오셨어요? 아니 군포도 괜찮아 군포 괜찮아 군포 괜찮고 저희 과천에서 오신 분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진짜 영 상종을 못하겠더라구요 혹시 과천에서 오신 분 안계시죠? 다행히 과천에서 오신 분은 안계시네 네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더 올려봐드립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요즘에 신곡으로다가 올려드릴게요 자 요즘 여러분들 춤도 좀 추시고 그러라고 추우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노래로 갔느냐? 우리 유산슬씨의 사랑의 재개발 이 노래 또 잘나가더라고 또 요즘에 또 요즘 유산슬씨가 트로트를 얼마나 또 잘 부르나 네 진짜 타고난 것 같아 타고난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유산슬씨의 사랑의 재개발 또 올려봐드립니다 자 차렷 종례 박수 상상 리셋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존이 쌌다 쌌다 갈아엎어 주세요 맘이 하나 남지 않던 나의 가슴에 주게 말해 주세요 내 맘은 그냥 두지 말아줘요 그 사랑이 같은 내 맘을 내 맘은 천천 명을 내어줘요 그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대 맘을 심으려 모두 피어나 파도 나고 콩도 날 텐데 보존이 쌌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존이 쌌다 쌌다 갈아엎어 주세요 바디 하나 남지 않던 나의 가슴에 주게 말해 주세요 내 맘에 이 점표를 세워줘요 딱 지워서 그대 거라고 내 맘에 각자를 좀 넣어줘요 내 맘에 각자를 좀 넣어줘요 굳이 그면 따른 할게요 다같이 바디 하나 남지 않던 나의 가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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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서도 얼어 죽지 않겠어요 네 시베리아에 가도 얼어 죽지 않겄네 네 따뜻한 패딩 바지도 입고 계시고 네 두 분이서 어떻게 같이 이제 거래처신가봐요 네 거래처시죠? 어떻게 알았냐면은 네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충전마마 네 혹시 5만원치 제 신체 부위 중에 만지고 싶은데 만지세요 네 아유 충전마마가 두 분씩이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오늘 밤 수청을 들겠나이다 네 네 두 분 상대하려면 힘들겠다 오늘 네 자 아이고 네 아 저기 관계자인 줄 알고 네 혹시 여기 혹시라도 이 차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뒤에 나갈 데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 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네 내 차가 잠수 기능이 된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고 잠수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깎고 있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이고 가시게요 네 한마귀 돌고 또 오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혹시 내가 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하시는 분은 제가 한번 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한게요 네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우리 호도과자 호도과자 지금 드시고 있는 우리 형님께서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신가 모르겠네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신가 모르겠네 네 네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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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는 뒤에 있는 우리 아르니품바가 전공이라서 그거 제가 부르면은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저작권에 걸리니까 제가 그 노래를 못 부르고 이따가 아르니품바가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거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부르고 싶은 노래 누가 여기 에프라 대군님 아유 에프라 대군님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남아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용돈까지 보태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성원이 망극하나이다 네 자 아유 오늘 이렇게 초장부터 이렇게 또 심사임당이 들어오니까 네 네 참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네 참 그러면은 뭐 사랑의 에에 고장난 벽시계 들어왔다고 네 그러면은 고장난 벽시계 한 곡 더 올려봐 드리면서 네 계속해서 네 저희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륜 경례 신나게 노래서 가자 춰, 춰, 춰 춰, 춰 춰, 춰, 춰 세워라 dot 너는 어찌 돌아가 보질 않느냐 말을 속인 사람보다 니가 더 약속하더라 두 번 살았던 땜에 홀도 났더니 저만큼 다 버린 세월 보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보장도 없네 청춘한 문화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나를 버린 사람보다 니가 더 무좀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왔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보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보장도 없네 한 번 더 갑니다 보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보장도 없네 보장난 벽시계는 멈추 아우 참 이렇게 꼬꼬하니까 인물이 더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참 각설이 중에 이렇게 잘 빠진 각설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참 어떻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실 겁니다 네 우리 엄마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아 이쁘다 이쁘다고? 아 네 참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당황했어요 하하하하 네 자 그러면은 한 곡 더 올려봐드렸는데 이번에는 남자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사나이 눈물 두 곡을 연달아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거 현수막이 저번주 보다 좀 더 내려온 것 같아요 밑으로 네 네 어 그니까 내 머리가 지금 제 머리 잘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머리 잘리죠 지금 요만큼 네 그럴 것 같아 아무래도 아린이 품한테 딱인데 아무래도 저한테는 지금 머리가 좀 잘려서 나갈 것 같아 음 네 이따가 그럼 손을 좀 봐야겠네요 아 뒤로 가면 돼 좀 뒤로 좀 네 자 그러면은 조홍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사나이 눈물 톡 연달아서 톡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에이 에이 이유로 헐 오이 너무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있어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안에 뭐가 있었리 언제 한 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려 소리내려 울어 환불하리 감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저마다 처음 있는 사람을 하면서도 쓰랑이 이별 숨기고 있어도 아이고 우리 차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러운 방법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지내 언제 한 번 언제 한 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려 소리내려 울어 환불하리 감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언제 한 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려 울어 환불하리 감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사나이 동물 사나이 동물 감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가 우리도 첫 보였다는 더 이상 욕심이겠지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려 울지 못하고 까만 숨덩이 가슴 안고 3년 어린 사람이 눈물 이별할 새해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나옵니다 돌아서서 흘린 내 눈물 속에 우리들의 사랑 묻어버리면 못다 부른다 아예 슬픈 노래 바람 흐르고 흩어지겠지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려 울지 못하고 까만 숨덩이 가슴 안고 숨겨버린 사나이 눈물 아침이 못 너무 초랗해 이대로 떠나옵니다 사나이 차렷 경례 분위기 끝내주는 아유 우리 형님들 슬로건 들고있기도 힘들텐데 이런것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때 즐거우세요 네 사실상 뭐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것도 좋지만 가끔가다 요즘에 코로나로 지친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잠시나마 좀 잊어버리시라고 슬픔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힐링하시라고 저희가 또 이런 자리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힐링이 좀 스트레스가 풀리시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다니까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솔직히 오늘 저희가 오픈날인데 오픈날이 오픈날이다 보니까 오늘 많은 인기가수분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요즘에 임영웅씨 아시죠 임영웅씨 그리고 영탁씨 이찬원씨 그리고 박현빈씨 그리고 장윤정씨 강윤정씨 는 오늘 못옵니다 오늘 못오시고 실제로 설운도 아시죠 설운도 가수님 설운도 가수님이 딱 오시려고 했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백운 아이씨에서 딱 빠지면서 백운 백운 옷을 구경한다고 백운 옷을 구경한다고 창문 열고 머리 딱 내밀었다가 가발이 날라가는 바람에 다시 돌아갔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평행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평행선 두 곡도 연달아서 또 올려드립니다 차렷 평례 어저씨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픔은 하나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이 있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에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잘한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픔은 하나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이 있네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겉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에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한 번 더 평행선 나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평가와 위로는 헤매이네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끝없는 평에서 걷고 있네 헤이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위로는 헤매이네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아 분위기 끝내준다 끝내준다 아유 처음 어디서 이렇게 어여쁜 누인들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공연할 기분이 나네 기분이 나 어디 호두과자도 맛있죠? 아유 참 근데 호두과자 드시면서 목이 엄청 매워보이는데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시고 이 노래를 또 한 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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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네 아무쪼를 미쳤다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디저 이렇게 찾아 헤매도 그 사람 소식이 몰라 나 항상 너를 생각하지만 내 모습 보이지 않네 희미한 불빛 카페에서 나는 술자래 나의 목격을 떠넣고 떠나고 먹기에 지울 수 없어 아 오늘도 아 내일도 사랑은 주여라 감사합니다 차렷이 너무 좋네 아유 딱 이런 분위기 있는 노래도 좋아하시는데 참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거 시전이전하라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또 잔잔한 노래로다가 한 번 더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아르비펌바 또 불러가지고 또 신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자 그러면은 아 그거 가자 아 그거 가자 나훈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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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재주 버려놓은 노래가 있었잖아 아니아니 오스솟님이 하는 거 있잖아 사모 사모 사모라는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텔레파시가 안 통하네 오늘따라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나훈아님의 사모라는 노래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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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람에 엎인 구름에 실려 살짝이오소서 오소서 미미야 미미시려 선바람 모습 그대로 부서린 길 말고 꽃길을 따라 살짝이오소서 낙선물에 어비를 감고 달빛을 머리를 빚고 미리 오신 길모 오소서 사모하는 가슴 아래 아쉽다며는 오소서 미미야 미미시 살짝이오소서 네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또 눈을 들어주시고 박수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곧 없어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고요 항상 웃는 모습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드십시오 남선물에 어비를 감고 달빛이 머리를 빚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하는 가슴 말이 아신다면은 오소서 님이며 님이시고 책상에 오소서 오소서 님이며 님이시고 책상에 오소서 아유 어떻게 잘 불렀어요? 네네 아하 참 네네 예를 들어 부모하는 가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